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정미혜입니다. 오늘은 6연음 스티킥 패턴을 몇 가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6연음 같은 경우는 한 박자를 6개로 집어넣는 거죠. 저희가 연습을 할 때 메트로놈을 8분음표로 설정을 하고 연습을 한다 쳤을 때 메트로놈이 하나 올릴 때 손을 3개씩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8분음표로 설정을 해주면 한 박자가 올릴 때 2개씩 들어가겠죠. 메트로놈이 하나 올릴 때 3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넣어도 3개 넣어주고 하면 한 박자에 총 6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메트로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박에 들어가는 개수를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넣으면 6연음을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연습할 패턴은 총 4가지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6연음을 싱글 스트로크로 연주를 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싱글이랑 더블이 좀 섞여져 있죠. 3번도 싱글이랑 더블이 섞여져 있는데 들어가는 위치가 다른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계속 더블 스트로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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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계속 더블로 가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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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느리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항상 이 모든 연습이 그렇지만 두균 음도 메트로놈이랑 같이 꼭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쪼개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일단 45에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번 1번 2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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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2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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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6번 4번 łum voll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